페퍼! 준호 우리집! 아! 페퍼 2AM 우리집! 2AM 우리집! 2PM! 아! 우리 형! 2PM 우리집! 여호 2PM 우리집! 형 이거 마사지기 한 대 준대요? 진짜? 어떤 마사지기? 더 준이랑 해야 돼요 더 준이랑 컨텐츠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집에다 놔두게 형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요 하도 종경이랑서도 내 집에 갖고 오라고 한다 같은 팀 하자고 한다고 내가 가져오라고 한다고 내가 한 줄어서 가요? 저 종경이랑 같은 팀 하겠습니다 나라 준이랑 내가 영원할게요 각 팀의 보호를 탈모! 아! 아! 뭐? 탈모! 아! 우리에서 올라왔나? 베프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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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여우 왜 여우야? 둘이 둘이 살 생겼네 너네 너네 양아치 아냐 양아치 너네 간식 배로 간신? 간신? 간신이야 저희는 웅귤할게요 웅규 웅규 베판식입니다 1번 바디프렌드 2번 바디프렌드 웅규 4번 바디프렌드 F 3번 둘 다 땡입니다 여우 5번 땡 웅규 웅규 6번 땡 여우 7번 바디프렌드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퀴즈의 그거예요 퀴즈처럼 퀴즈를 찍히세요 1번 더 팬텀 저 웅규 더 파라오 몇 번인지 맞춰 3번 여우 2번 더 파라오 땡 베푸 5번 더 파라오 6번 웅규 4번 더 파라오 잠깐만 어떻게 알아? 저 팬덤부터 달랬죠 알잖아요 8호인지 저 이런 문제 언제까지 나와요? 준이 써놨어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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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웅규 웅규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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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우 Verb 예우 웅규 5번 나비효과 3번 송선효과 아니지 3번 뭐죠? 3번이요 아니 지금 3번이요 3번 뭐죠? 아 3번! 여우여우 3번 매기효과 오 정답 매기효과야? 가자! 하나 둘 셋 매기야? 저흰이 지금 바로 야 너 똑바로 해봐 너 잘 좀 해봐 3번 26회 여우 1번 24회 오 정답 여덟 며칠에 열리는 걸까요? 여우여우 3월 17일 웅규 3월 16일 여우 3번! 웅규 3월 1일 웅규웅규 3월 18일 베프 4번 3월 19일 베프 웅규 3월 9일 웅규 3월 9일 웅규 3월 9일 아 이건 이건 2번 3월 9일 2번 3월 9일 2번 3월 9일 2번 3월 9일 아니 그러니까 형이 먼저 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죠 2번 3월 9일 아 약간 그냥 3월 9일이라고 했다니까 그냥 3월 9일 했잖아 용규 2번 3월 9일 나중에 돌려보세요 구호 정확히 구호 정확히 구호 정확히 등번호의 합은? 베프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3 땡 야 등번호를 몰라 베프 65 66 65땡 베프 공규 66 공 → spends 숙소 공 → 너 몇 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무신담은 몇 번이야? 34 번 35 번 2번 웅규 웅규 농구 축구 배구야구 KBL . 스포츠 리그잖아 KBL, KBO, V리그 여우X2 KBL, KBO, V리그 여기요 여기요! K리그, V리그, KBL, KBL 정답! 나는 K리그야 E 세대를 뭐라고? 웅규, 밀레니엄 세대 여우가 언제 한 거 아니야? 언제요? 언제요? 여우 MZ세대 페프 MZ세대 땡 피음? 피음 미음이요? 피음 미음이요? 네! 핑미세대 와! 핑미! 핑미세대는 뭐야? 블랙팬서의 수트를...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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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브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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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블랙팬서를 봤어 어제 블랙팬서를 봤어 내가 봉창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봉이랑 창 베프 나무 여우 한지 한지? 비슷한데 땡입니다 은규 종이 정답 이거 간신이잖아 얘 간신이라니까 한글같이 꼴백이 싫어 애가 한글같이도 좋아 꼴백이가 싫어 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반공원 은규 동학농민운동 인정 종이 형 역사에 빠삭해요 종이를 접어서 눌렀다가 은규 대카코마니 은규 오븐은 진짜 재밌어야되요. 신조어! 베프! 저녁매매 추천! 저녁매매 추천! 저녁매매 추천! 뭐야? 역시 20대 초반! 하나 둘 셋! 베프! 불러놓고 하네? 주머니 불씨 검사! 땡! 요! 주주 불... 불락? 이게 불락이야! 주주 불... 이거... 아! 베프! 주말 불금! 땡! 웅규! 주중 불금! 땡! 베프! 주말에 불름 나와라! 나 뭔지 알 것 같아! 어디로 오라는 거 아니야? 맞아! 동가! 동가요! 주소 불러! 오! 정답! 어디로 오라고 했잖아! 내가 알잖아! 주소 불러! 베프! 다 꾸민거냐? 내가 한다고? 디비티비에 나왔어요! 제가 하루 생각 정리를 쓰는 일기입니다! 그냥 알려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다 한마리 뭐예요? 힌트를 주세요! 내가 한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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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미기! 베프! 다리 꾸미기! 주나! 여우! 여우! 다이어리 꾸미기! 정답! 와우! 다이어리를 꾸민다고? 저런 말을 줄어서 해! 여우! 옥규어! 웃은 듯 안 웃은 듯! 여우가 살짝 발랐어! 웃긴 듯 안 웃긴 듯 웃긴 듯! 우크로 두 번째는? 운규어! 아니에요? 웃긴 듯 안 웃긴 듯! 웃긴 듯! 맞혔다, 이거! 웃긴 듯. 주의가 올까? 웃긴 듯! 우우! 옥규! 옥규! 웃긴 듯 안 웃긴 듯! 옥규어! 웃긴 듯 안 웃긴 듯! 베프! 웃긴 듯 안 웃겨! 웃긴데, 안 웃겨. 아, 웃 안 웃겼는데. 찬이 형은 계속... 찬이 형은 불러요. 나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베프, 웃든지 말든지... 웃든지 말든지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라고 하려고 그랬어. 베프, 당장 모여 치킨 먹자. 뭐 아니야? 베프, 당장 모여 치맥. 땡. 어, 옮겨. 당장 모여 치킨. 땡. 쳐요, 쳐요. 준희, 베프. 당연히... 모든... 치킨?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당연히 모든 치킨이지. 아, 땡. 옹겨! 당연히... 모든... 모든... 치킨... 지켜. 지켜. 땡. 당연히, 저희 여우. 당연히 모든 치킨은... 진짜지. 맞아, 베프, 베프. 먼저 알겠다.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지. 제감도 잘해. 오우, 좋아. 웅겨워, 베프, 베프. 완전, 베프. 베프, 베프. 완전, 베스탈. 여우, 완전, 베스탈. 어, 맞아요. 베프, 베프. 웅규. 이걸 근데 최근에 뜬 거? 너는 다 아는데 신기하다. 난 처음 봐. 웅규. 웅규. 내가 알게 해. 웅규. 알아서 잘해. 깔끔하게, 센스 있게. 센스있게 이거 맞잖아 대충 이런 말인거 맞잖아 이거 뭐야 알아보야? 배프!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있게 뒤에 붙일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배프! 어쩔 냉장고 뭐라고요? 어쩔티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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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크루아상이랑 와플 와 커플이 제일 많이 먹잖아요 종교형 커플 먹을때 잘 몰라요 사진찍으려고 이거 시간보는게 이거 찬이형 전문이다 나 이거 유명한 영화면 좀 자신있지 범죄도씨 아 저거 뭐였지 아 이거 뭐지 여우여우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야 칼 맞을때 아니야 칼 맞을때 배프 니 내 눈줄 아니 어? 아 맞다 내가 그거 할라그랬는데 배프 웅규 웅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우리가 뭔지 했어 애기야 가자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남자가 내 남자가 왜 말을 못해 그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애기야 가자 하드사줄게 애기야 가자 하드사줄게 통과 으어 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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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몽이또 가서 몰디브 몰디브 한잔 몽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 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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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 몽이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면 될까? 저요 여기 몽이또 가서 몰디브 하는잔 한 tbsp 이거 인정 이건 인정 짜세에 봐 근데 야 웅아, 웅아. 웅아, 웅아. 뭐하는 거야, 지금. 너는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할 수가 안 될 거에요. 베프! 이러다 다 죽어.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다 잡았구나. 여기서 내가 뒤집어야겠다. 갑자기 텔션 오른다. 상혁이. 베프! 웅규! 베프! 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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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딱 가져갈 만큼 웅규! 웅규! 맞혀 맞혀. 야 이거 어떡해. 나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베프! 웅규! 나 너 좋아하냐? 영규! 아 그거 뭐예요? 상속자 늘다. 상속자 나. 베프! 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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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웅규! 육규! 베프! 내가 왕이 될샹인가 그런데 상속자 나 능정하고 겨울이 indeed 나 능정하고 겨울이 ashamed pause 상속자. livro! ille군! 주먹이 두 개지요 이번시계가 관상방향감 저기.. 내가 왕이 될.. 주먹은 아니지 주먹은 뭐야? 어째 내가 왕이 될 사인거야? 이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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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했어 좋아 역전 했어 지금 베프! 누가 기심소리를 내었는가? 배프! 이거 베프했는데 왜 날 봐? 나 뭐하라고? 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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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교! 누군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정답! 아 괜찮아 형 선전했어요 이 분은 운교야 됐어요 우리 숭사 있어 내 안마의자가 내 눈앞으로 왔구나 인생의 흐름이야 인생의 흐름이야 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해는 존경이 전문이에요 너무 흔한 놈으로 뜨지 마세요 운교! 운교! 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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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 메이커 배프 트러블 메이커 아 저희가 먼저 했잖아 이거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 운교 현아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장현승 현아 트러블 메이커 그게 아니고요 방금 운이가 트리플 악셀이라고 했어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앙화에 다 안해도 돼요 또 돌려봐 자 앙화에 다 안해도 돼요 너 방금 트러블 메이커 나 정신 돌뻔 했다니까 진짜 돌려봐 그게 있어? 아 잠깐만 트러블 메이커 그룹명? 있어 그게 웅교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정답 진짜 저 진짜 꼴베이시는데 아까 트리플 락스리라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자 돌려보세요. 아니 너 왜 맞히시려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웅규! 모스의 사랑인걸. 제목인걸. 사랑인걸. 펜프.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정확히?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웅규!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가사를 왜 그러면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고 만들어보는 거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왜 두 번 한 거야 그러면은. 그럼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노래를 하든지. 진짜 눈뜨고 코 베었다 진짜. 이거 또 코비한 거야. 베프! 버즈의 가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베프! 베프 뭐지? 베프. 저 알아요. 형 알아요? 아니. 슈퍼주니어. 아니야! 땡. 땡. 아 씨. 모르지. 모르지. 몰라. 베프요. 그다음이야. 라임뮤지스에. 라임뮤지스. 라임뮤지스 맞아요? 땡. 웅규. 에프터스쿨의 디바. 아 땡. 베프. 에프터스쿨의. 에프터스쿨의 스쿨. 땡. 아 뭐였지? 아 뭐였지? 난 난 난 난. 맞아 맞는 것 같아. 에프터스쿨. 야 정창현아 전화해. 모르지가 모르겠다. 비 아 나나. 이거 근데? 웅규. 에프터스쿨. 뱅. 오 정답. 아 땡 할라 했는데. 몰라. 그냥 맞았어. 그냥 찍었어. 이따가. 그. 휴이 좀 주세요. 코가 베어가지고. 피가 죽을라니까. 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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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모의. 다베오. 베테오. 베프. 너무 많아서요. 베프. 아 이거 그건데. 아 나 들어봤는데. 빨리 늦었잖아. 지금 우리 여우할게요. 거리에서. 형식이 형. 아침에 들어야지. 진짜. 이거. 이거 뭐라 하네. 웅규. 비의 힙송. 손방. 베프. 여우. 베프. 여우. 베프. 여우. 블랙핑크에. 아 예. 아 뚜루뚜뚜. 어? 여우. 여우. 뚜루뚜뚜뚜. 블랙핑크 뚜뚜뚜뚜. 뭐라고. 웅규.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너 뚜루뚜뚜라 그랬잖아. 아기 상어 얘기한거 아니야? 웅규. 그. 페프. 페프. 주노 우리집. 페프 투 에이엠 우리집. 정답. 어. 이게. 투 에이엠 우리집. 투 에이엠 우리집? 투 피엠. 와. 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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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피엠 우리집. 여우 투 피엠 우리집. 여우 투 피엠 우리집.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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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야 너 아침에 2시 싫어하냐 진짜 2PM 뭐야 안 넣으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예스 예스 2시 2시 땡 아니 2PM에 우리집 마지막이네요 야 굳이 16 10 15 와 우린 빨라도 될 것 같아 여우 무조건 여우 불러 네? 3초 아니에요? 셀프 아 이거 전소미의 덤덤 오 덤덤 왔어 야 니가 덤덤을 알아? 형은 쳤으면서 못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하하하하하하 종종사전거 전문이에요 진짜 너네 그 갠셋 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 베프 주경야도 어 맞어 맞어 아 나 이거 알았는데 주경야도 그러면 근심이 없다 베프 아 나 나 나 나 이상해요 베프 유빈호한? 유비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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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야 이거는 아니죠 나 켄셋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우리 빠지는건가? 빠지는건가? 아니 말했는데 하는건 아니죠 이건 무효 이건 무효 이거 무효예요 야 야 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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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야지 아니 이거 해줘야지 아니 이것도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니네 저기 저기가 서있어 저기 찬이 형 왜 화를 했네 찬이 형 1대 0이죠 1대 0 아 왜 무효 야 당연히 무효지 그러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한마음 한마음 우아 공규 2심동체 좋았어 잘 맞았어 역시 아 마음과 마음이 통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하이프 이신점심 정답 어 이신 이신점심 아니잖아 아 맞아 뭐라고 다시 말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신전 이신전 아니 이심전심 맞아요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끼리 동정하고 서구 아 네 알아 고 어? 웅규 고진감? 아니야 아니야 고생 끝에 날개 오는 거고 고생 끝에 날개 오는 거고 아 나 이거 아른데 다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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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하는 거야? 일편단심 얘기라고 일편단심 뭐지 아 뭐지 아른데요 웅규 동병상련 아 동병상련 엄청 쉽다 아아 야 격딱싱 아니야 격딱싱 격 찾았어요 격 찾았어요 어? 사사상어예요? 자랑캐나 2.5.5.5.5.5 납점하미 아씨 자랑캐나 아니 아 오매불망 정사 오 저녁에 4개? 음규 삼고초렴? 삼고초렴 조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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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뺏기니까 기분이 마지막이에요 졌어요 패배를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상품 드릴게요 조삼보사 조삼보사 이게 뭐야? 아 좋다 저희는 조금 그렇네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랑 찬이 형을 뽑으면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오늘 재밌었다 재밌었다 감사합니다 여기 솔로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